이렇게 나름 지릴 거야? 어머 여기가 어디야? 어디 잘생긴 사람 없나? 어? 내 짬뽕 어디 갔어? 저는 얼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. 제가 눈이 조금 높아가지고 아무나 제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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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예쁘세요. 눈이 예쁘세요. 살짝 눈은 속장인 것 같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쁜 것 같은데요. 코는 굉장히 못독하시고요. 정체적으로 굉장히 잘생기죠. 잘생겼어요. 잘생겼습니다. 아니, 무슨 거예요? 아니, 시작 안 했잖아요. 아니, 시작 안 했잖아요. 아니, 왜 웃어요. 웃는 게 너무 예쁘잖아요. 아니, 왜 웃는 게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잘생겼는데 잘생겼다는 건 기억나는 게 너무 예쁘다. 파는 과일이 제일 잘생겼어요. 나의 주름이 진짜 잘생겼어요. 피해가 넓은 게 너무 싫어. 너무 죽을 거야. 피해가 넓은 게 이렇지 않은 게 파는 중 파는 중 진짜 힘들어요. 죽을 듯. 머리 넘긴 것도 예쁘다. 아 난 망했어. 너 오늘 진짜 예쁘다. 저 원래 웃는 상이에요. 아시겠죠. 전 머리 넘긴 게 더 예쁘다. 잘하죠. 냄새 좋다. 마음속으로 제가 눈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요. 이 사람 나무다. 이 사람 나무야. 이게 뭐지. 스테이지가 바뀐 건가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신청해서 하자. 이거 돼. 이런. 샴푸냄새 좋다. 저 머리 아까운데. 안 움직일 거야? 응. 이래다 움직이면. 이거 이거 스킬이죠. 뭐 하시는 거예요. 안 움직일 거야. 너 오늘 진짜 예쁘다. 알아요. 샴푸냄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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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머리 감고 와서 그래요. 샴푸냄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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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데요. 수원님 날렵하시네요. 웃을 것 같은데. 오 패피 같은데. 어떡해요.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. 진실의 웃음이 너무 나오네요. 아 왜요. 아 왜요. 이거 뭐예요. 잠만 봐라. 안경 쓴 기분이에요. 이름이 뭐예요. 이지수라고 합니다. 이름 되게 예쁘네요. 앞에서 되게 예쁘겠다.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. 돌아가실 수 있어요. 아니요. 왜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왜 예쁠 것 같아요. 그런 소리 많이 묻는데 감사합니다. 그럼 보면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보고 싶었어요. 조금 보고 싶었어요. 조금이에요. 많이 보고 싶었는데. 아 그러시구나. 원래 되게 무뚝뚝해요. 그런 말 자주 들어요. 될 것 같은데. 맞는 것 같은데. 그럼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. 돌아봐도 안 해 주실 것 같은데요. 아닌데. 진짜 할 건데. 생각 좀 해볼게요. 예은이 맞아요. 저 수연인데요. 안 보고 싶어요. 네. 안 보고 싶어요. 좀 보고 싶은데. 아 왜요. 저 봐주시면 안 돼요? 철벽녀기 때문에. 못 드릴 건데.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. 아빠를 안 봐요? 어. 안 보고 싶어요? 조금 보고 싶어요. 그럼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? 네. 저 보면서. 남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. 그럼 제가 갈까요? 네. 앞으로 오세요. 안 돼요. 그거 봐요. 저도 못 봐요. 손 크기 재봐도 돼요? 네. 재보세요. 손 크기 재봐도 돼요? 손 되게 귀엽다. 되게 애기 같아요. 오. 깍지를 감사합니다. 계속 가만히 있을 거예요? 네. 뭐래도? 네. 손 크기 한 번만 재봐도 돼요? 손 되게 작네요. 지금 되게 편 것 같아요. 손 왜 이렇게 차가워요? 추워요 지금. 따뜻하게 해드릴까요? 아니요 괜찮습니다.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. 투자 좀 괜찮지 않나요? 이거 언제까지 잡고 계실 건가요? 웃을 때까지? 아. 못 놓으시겠는데요? 지금 손 잡고 올까요? 좋아요. 혹시 소원이 뭐예요? 남자친구요. 어? 옆에 있는데? 아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요. 아 진짜요? 네. 그럼 눈썹 한 번 하실래요? 제가 눈썹을 또 못 해가지고. 안 됩니다. 이제 돌아가주면 안 돼요? 안 됩니다. 이제 돌아가주면 안 돼요? 안 돼요. 뭐 뭐요?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보고 싶은데? 연상은 싫어요. 저 사실 중학생인데. 연화도 싫어요. 동갑인 거 같은데? 동갑도 싫어합니다. 진짜요? 네.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얼굴은 못 봐서 좀 아쉽지만 괜찮습니다. 아 이거 또 소환됐구만. 지금 안 했는데 개꿀. 뭐야. 시공간에 초월하다. 아니요? 지웅이 어디야? 지웅이 어디야? 저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준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. 스몬스처럼요. 그런 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다 하고 바로 코인노래만 가가지고 노래 딱 한 다음에 끝! 어깨랑 여기가 다 오락오락해요. 어깨랑 여기가 다 오락오락해요. 어깨랑 여기가 다 오락오락해요. 어 완전 선명해요. 그린 거 아니죠? 예쁘시네요. 뭔가요? 아하! 컷! 아하 하하! 너무 좋아. 너무 힘들어요 옮지 마세요 너무 힘든데요? 안 들어오래? 안 들어오래? 왜 때려요? 안 들어오세요 볶으면 안 들어올래? 오 점프 안좋아요 던져보세요 미치겠네 진짜 이렇게 해줄지 몰랐어요 오 shore lı 소 developed 불쩍 불쩍 안녕하세요 캘린이 네 왜 저 안 봐요? 계속 세줄래요? 아...무...내... 지금... 왜 저 눈 안 보여? 아 이거 잠시만 잠시만요 우선 좀 힘낼 거 같은데 안 돼요 아 저 안 샀어요 좀 쉬어도 되죠? 잠깐만 잠깐만 배수 좀 해주면 안 돼요? 셋 넷 아... 저는... 몸빵 아닌 걸로 천명이 난 것 같고요 이제 코너 갈게요 안녕 점점 뜨거워하죠? 어떻게 그러죠? 어? 너 어디지? 왜 부르셨어요? 예에에에에 할 수 있어요? 문이 높으니까 저는 멀티를 잘하기 때문에 양쪽 다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야? 이게 뭐예요? 이거 움직여요 이거? 되게 신기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 좋은 남자 좋아해요? 몸 좋은 남자 좋아하죠 어디로 난가요? 어깨? 저 어깨 좀 어떤 거 같아요? 넓으신데 아 그래요? 독감한 거예요? 네? 아니요 아니요 못 보겠어요 근육 좋아하시나요? 좋아합니다 어 그래요? 전화는 나 탔지 아 저 대단하셔요 전화가? 근데 저 손 좀 차갑죠 손 되게 따뜻해요 진짜요? 지금 너무 따뜻해요 이쪽 좀 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왜 맞아요 왜 맞아요 운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? 톤 거칠거든요 저는 손 부드러운 남자 좋아해가지고 그래요? 어디 좋아요? 남자 몸? 손이랑 칼 앉아봐요 사진요 잠깐만 렌즈 끼셨어요? 아니 꼈어요 봐봐요 눈이 되게 갈색이다 이상해요? 아니? 예뻐요 아 이거 진짜 뭐야? 근데 진짜 예쁘긴 하다 더 예뻐요 77 36 36 맞아요 36? 네 전화 던져봤어요 맞는데 저 혹시 음식 뭐 좋아해요? 스파게티 좋아해요 스파게티 요리할 줄 아는데 정수리 냄새 맡아봐도 돼요? 당연하죠 진짜 궁금해요 좋아요 진짜 대박 지금 주먹 주셨는데? 아니야 주먹을 주지 않아요 오 대박 갑자기 왜 이래? 왜요? 둘 중에서 누가 더 네? 저는 피디님 아 그래요? 손 한번 줘봐요 여기도 손 잡아 봐요 아 귀가 진정이 안 돼요 머리지? 아 얼굴 좀 봐야겠다 제일 예쁜데요? 네 저기 제일 못생겼어요 아 왜 못 쓰세요? 많이 피워 보세요 혹시 몸 좋은 남자 좋아해요? 이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? 네 되게 좋아하신다 저희가 뒤에서 백업 할 건데 누가 했는지 맞춰봐요 누가 한 게 더 좋아요? 두 번째 두 번째 대응군을 잘 모르는 거야 이게 간다 아 진짜 갑자기 부끄러워 근데 괜찮 저 비염인데 치료가 됐어 아 농사내야 너 여기가 한의원이네 아 정수리도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살이 되게 하얗다 안 나가서 안 나가서? 성순하다 손 안 가? 하얘 진짜네 머리가 헝클어져서 잠깐만 속죽 귀여운 스타일 좋아해요? 저 섹시한 거 좋아해요 아 좀 얼굴이 섹시한 거 뭔지 알죠? 뒤로붙이 짜장붙이 짜장붙이 생긴 거 좋아해요 그럼 진짜 짜장붙이 아 그럼 성격은 좀 좋아하지 아 대박 아 아 아 아 혹시 팀스 살짝 묻어서 이렇게 타도 씨 인중 다 같이 모여볼까요? 아니요? 아니요 모이지 말아주세요 잠깐만 아 아니 이러면 어떻게 집중해요 눈이 이쁘네 렌즈 낀 거예요? 눈이 이쁘다 맘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설레요? 음 해탈한 거 같은데 이상형이 뭐예요?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휴덩 가라? 나 좀 봐봐 가만히 있어 아까 스파게티 민경이 좋아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죠 이렇게 스파게티 먹으면 될까요?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 잘 안 되죠 3명에서 이렇게 남자친구가 되려면 든든하지 않아요? 아 저한테서 책임지 말고 난리나네 난리나네 귀 이거 앉아서 건들죠 오 위에서 봐도 건네 하하하하 괜찮아요? 당연하죠 이거 내가 딱 좋아하는 포근함 안전밤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때요? 이거만 이거보다 뭐냐? 몇 하치? 모르겠어요 몇 하치인지 몰라요? 왜 진짜 잘한다 가만히 있어 자기 귀 갔대 그냥 위에 집중했죠? 어 앞에 오면 집중 못 하더라고 집중하지 마 아 아 이렇게 앉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앉는 게 좋아요 너무 작아 두 번째 이렇게 해? 한 번 안아주자고 그래 이게 점점 뜨거워져 어떻게 넣지 아 아 으어양 아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앞만 보고 집중을 한다 그래서 훈남 분들이 좀 옆에서 해도 앞만 보고 집중을 했던 거 같아 그래서 셋 중에서 이상형이 누굴 혹시 허